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데일리 TV 뉴스 전해드리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현대차그룹이 미국 현지에서 전기차 생산에 나서기 위해 올해부터 2025년까지 5년간 미국에 약 8조 원을 투자합니다. 현대차그룹은 전기차 현지 생산과 생산 설비 확충을 비롯해 수소, 도심항공교통, 로보틱스, 자율주행 등 미래성장 동력 확보에 총 74억 달러, 우리 돈으로 8조 1,417억 원을 투자한다고 어제 밝혔습니다. 미국 바이든 행정부가 강력히 추진하는 그린 뉴딜, 바이 아메리칸 전략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현대차는 올해 가을부터 미국에서 본격적으로 아이오니5를 판매할 예정인 가운데 전기차 현지 생산을 통해 미국 내 전기차 시장 점유율을 확대한다는 계획입니다. 업계에서는 미국 전기차 시장이 2025년 2,040만 대, 2,030년 480만 대, 2,035년에는 800만 대로 크게 확대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양극화가 지속되면서 중소기업이 코로나 이후 재도약에 발목이 잡히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어제 서울 여의도에서 신경제산불 정책토론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논의했습니다. 신경제산불이란 2011년 경제민주화 단추를 이끌어냈던 중소기업을 힘들게 하는 우리 경제 구조적 문제인 경제산불을 최근 중소기업 현안으로 재해석한 개념입니다. 이날 토론회는 이하경 국회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장,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조성욱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등이 참석했습니다. 추문갑 중소기업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우리 경제의 0.3%인 대기업이 전체 영업이익의 57.2%를 가져간다며, 이 같은 양극화에 따라 중소기업은 생산성 하락, 임금지급 여력 약화, 투자 부진 등 합병증을 앓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추 본부장은 또 코로나 팬데믹으로 신경제산불 양상이 더욱 복잡 다양해졌다며, 납품단가, 플랫폼기업 수수료 등의 문제로 납품할수록 손해보는 조달시장 문제 등을 시급히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대한항공이 최근 화물 운송량이 급증하자 이달부터 미주 동부 화물로선에 중거리용 항공기까지 투입하는 특단의 조치를 시행했습니다. 업계에 따르면 대한항공은 중거리 노선 여객기인 A330 기종을 이달부터 미국 뉴욕과 캐나다, 토론토 노선에 화물 전용 여객기로 주 3회 운항하고 있습니다. 대한항공이 중거리용 여객기를 미주 동부 노선에 투입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뉴욕과 토론토 노선에 투입하는 A330은 미국 알래스카 앵커리즈에 착륙 후 급유와 점검을 받은 뒤 다시 최종 목적지인 동부도시로 향하게 됩니다. 대한항공은 현재 화물기를 100% 가동하고 있으며, 일부 여객기로도 화물을 실어 나르는 상황입니다. 시멘트 공급 절벽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수도권 중소건설 현장이 살얼음판을 걷고 있습니다. 어제 시멘트 업계에 따르면 이달 지난 5일 기준 시멘트 생산 공장과 유통기지 재고량은 66만 톤으로 집계됐습니다. 최근 하루 20만 톤가량 시멘트가 출하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재고는 사흘치만 남은 셈입니다. 일부 시멘트 업체 시설 보수 공사가 아직 진행 중인 데다 봄철 건설 성수기로 접어들면서 시멘트 대란이 일어날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시멘트협회 관계자는 시멘트 생산 공장에서 제품을 생산하기가 무섭게 현장으로 빠져나가고 있다며, 재고량과 수요 등 시멘트 수급이 간신히 유지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이델리TV 뉴스였습니다. 이어서 간추린 소식 전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